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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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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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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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췄어요. 작은 애가 한 마리 쳤는데 아 쟤 안 물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앞으로 쭉쭉쭉 오니까 다른 그 처음 작은 그 입지랑 확 다른 바이트가 딱 들어왔네요. 제대로 끼면 해야겠네요. 지금 이게 그런 심리적인 그게 있어요. 쇠점도 조금 아끼고 싶고 사이즈도 작으니까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 싶은데 여기 사이즈가 왜 그러냐 이렇게 최대한 찢어지면 손실이 너무 크니까 여기 끝에 살짝 걸렸네 끝에 살짝 걸렸어 아 끝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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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 420 되겠는데? 어? 되겠는데 이거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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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에는 뽑죠 나이스 나이스 여기 사이즈 왜 이렇게 좋아졌지? 결국엔 뽑아내죠 결국엔 뽑아내죠 결국엔 뽑아내죠 비인님 안녕하세요 어제 과음했죠 어제 과음했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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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오픈 버징의 맛입니다 이게 오픈 버징의 맛이에요 거의 비슷한 자리에서 이게 좀 작네요 얘네 두 마리가 나아지네요 자아 사베 너무 작아서 안 될 거에요 너무 작아서 안 될 거에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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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요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 낚시방송이다. 그죠? 저 딸려 들어갈 뻔했어요. 진짜로. 깜짝 놀랐네. 깜짝이야. 깜짝 놀라버렸어. 깜짝 놀라버렸어. 깜짝 놀라버렸어. 소플래시가 하나 해주네. 아 500 안되요. 이것도 겨우 400. 400 조금 남겼네. 400. 아 목이 또 시작했다. 어세 пролет기. 으쩔지. 으쩔지. 점프트에 잘 나오지 못해. 그래서 또 이 태어난이네.